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씨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네 번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패가 아주 유력했던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현대자동차 출신의 공영훈 후보가 40%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31%를 얻었으니까 여론조사가 아무리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11% 차이는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보시게 되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화성을 공영훈 40% 이준석 31% 이준석 공영훈 맹추격 8%포인트까지 격차 좁혀 화성을 마지막 조사 보니까 이준석 추격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공영훈 와 이겼다 대 이준석은 아직은 몰라 출구조사에 출구조사에 여러분들 출구조사는 이제 전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심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딱 맞췄지 않습니까 이준석 3전 4기 끝에 국회의원 뺐지 개혁신당 향후 진로는 무거운 짐 이준석 4수 끝 당선 왜 국민의힘 나왔을지 윤 대통령 꼽시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많이 시끄럽겠죠. 이준석 씨는 이제 말빨이 세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제법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이준석 씨가 5만 1856표 공영훈 후보가 4만 8578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 이게 선관위의 최종 결과입니다. 변경할 수 없으니까 흔히 불과역적 결과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졸업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가 해서 당일 투표 득표율 빼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 것을 칠해놓은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을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환경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자기 실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하든 이준석 씨를 도왔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이준석 씨를 도와준 게 아니고 선관위는 더불 민주당 후보를 도와준 겁니다. 더불 민주당께 표를 더해 줬는데 한 만 표 이상 더해 줬겠죠. 이제 오늘 그거는 못 밝혔습니다. 그거는 좀 더 분석 작업을 해보고 그러나 왜 이준석이 당선됐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당선됐냐 당일 투표에 선전했습니다. 화승을에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시커팅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막판에 당일 투표에 이준석 표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마치 나경원 후보가 만 4천 표 정도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60%를 올리면서 그냥 부정선거 세력을 꺾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에게 이런 표가 더해진 게 아니고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표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야전문가 무진장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동탄사동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조작 네 장당 한 장을 투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47대 33 조작을 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66% 대 15% 조작을 했습니다. 동탄사동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7% 개혁신당 이준석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38% 그러면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 값이 어떠나 33%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그럼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구한테 이준석한테 더해 준 게 아니고 공영훈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줬는데 이준석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를 참 잘 했습니다. 55%입니다. 55%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38%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이준석이 50대 33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선관위 가 이준석이를 이쁘게 봐 가지고 표를 더해 줬나 이렇게 의심을 가지신 분들은 표를 얼마만큼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줬는지는 앞으로 밝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막배기로 정리하게 되면 이준석은 자기 힘으로 당선됐다. 이준석이 당선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일 투표에 상당한 표가 쏟아졌다. 당일 투표에서 이준석이 50대 33으로 더불당 후보를 꺾었다. 그러니까 이준석 함께 표를 더해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전 중에서 4패하지 않고 4전 중에서 3패 1승을 이준석이 여러분들 기사회생하게 된 건 당일 투표 득표율을 50%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동탄 1투표수 동탄 2투표수 전부가 53% 이준석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1투표수 53% 2투표수 52% 3투표수 52% 4투표수 55% 5투표수 56% 6투표수 48% 7투표수 43% 8투표 45% 9투표수 42% 아주 잘 싸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자기 힘으로 당선된 것이라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특정 장파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뭐 당신이 우파냐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어떻게 더해졌는가 하니까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소에 오는 3사람당 가짜 투표율 1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졌고 경기도에서는 4사람당 1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거소선상투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4분의 1이 가짜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영훈 후보가 표가 나와 있는데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55표가 정상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6653표인데 6653표의 5분의 4는 진차표 5분의 1은 가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당일투표는 정상 거소선상투표는 정상 사전투표를 이루고 있는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공간투표 동별관내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몇 표나 이름 조작됐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시면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하셔가지고 2024년도 총선 데이터를 보시고도 서울에서는 뭐죠 3분의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 합쳐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뭐죠 5분의 4 가짜 5분의 1 진짜 합쳐가지고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민쾌하게 나온 겁니다. 뭐 선관위 사람들이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여러분께 밝힌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는데 그중에 조작이 안 된 것이 당일투표 득표율은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동탄 1동 동탄 2동 여기서 나오는 투표자 수는 여러분들 하나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거소선상 거소선상 조작이 안 됐고 관외사전 국외부재자투표 관외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딱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4분의 1 가짜 4분의 1 진짜 경기도 서울 5분의 1 가짜 5분의 4 진짜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식한 놈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도덕질 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복잡한 이런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동탄 6동입니다. 동탄 6동. 이준석이 어떻게 승리했냐. 이게 동탄 6동의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47대 32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2%였는데 선관위가 몇 프로 뻥튀기 해줬는가 46%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4% 14%포인트 올려준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한 겁니다. 아마 수일 내로 화성을 이준석이 출마했던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가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얼마나 더해줬는지는 제가 밝힐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준석이 이겼냐. 이준석의 몰포가 쏟아진 겁니다. 당일 투표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47% 사전투표 득표율 37%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0%는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골고루 유럽들 표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 함께 1투표소 49% 2투표 36% 3투표 50%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47%가 나옵니다. 47대 3위로 당일 투표에 몰표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공영훈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야 전문가 분석 작업을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특별시는 지금 중앙선관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득표수가 다 나옵니다. 이 득표수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고 싶으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후보자별 득표수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다 진짜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 가운데 경기도는 5분의 1이 가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5분의 1이 가짜 국외 부재자 투표 5분의 1이 가짜 동탄 6동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5분의 1이 가짜 동탄 5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5분의 1이 가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그럼 공 박사님 서울에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방송 마치고 들어가 보셔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들어서 걸어놓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선거별 후보별 득표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거소선상 빼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성북구 성북동 1 투표소 이 투표소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전부 다 뭡니까 4분의 1을 구하면 성북동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전체 가운데서 4분의 1이 다 가짜인 겁니다. 4분의 3은 진짜 진짜는 투표소에 직접 오신 분입니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진짜 더하기 가짜가 여러분 합쳐가 뭡니까 성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세금 가지고 밥을 먹고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죠 선거 전문가 반열에 지금 들어서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제야 전문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동탄 8, 9동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8, 9동을 보시게 되면 이 동탄 8동에는 투표수가 6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9% 여기 보시면 왜 이준석이 당선됐냐 당선됐냐 동탄 8동의 당일 투표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입니다. 이준석 46%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3% 대표를 한 겁니다. 13%포인트 이준석이 이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이 골고루 동탄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금뱃질을 담급니다. 사전 3표 1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조작을 이준석한테 조작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 사전 투표 득표율이 34% 조작을 했으면 표가 더해져야 되는데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거죠. 조작을 당했다는 겁니다.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33% 사전 투표율 49%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6%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들을 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준석이 선관위 대변인 100명목 이상을 해냈지만 이준석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1편단심 더불당 1편단심 더불 민주당인 겁니다.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은 대한 조작국의 이름 선관위는 오로지 더불당 우리 더불당 우리 호남당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민주노초당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문제 못 고치면 대통령은 항상 좌익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다 더불당종이 여러분들 뭡니까 사돈팔종을 동원해가 줄을 써야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슨 편견이나 선입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점원하는 바를 그래도 젊은 날 숫자 훈련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양심껏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편을 우판이 좌판이 좌우판이 우좌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기 동탄구동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동 동탄구동을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왜 이겼는지 맨 밑에 나오죠.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이준석 동탄구동에서 46대 36으로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다 10% 앞선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36% 사전 투표 득표를 동탄구동에서 50%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엄청난 조작들을 한 겁니다. 선관위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표를 제가 볼 때 한 만한 5천 표 정도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도 뜻을 못 이루는 것이 동작을의 나경훈 후보처럼 나경훈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를 몇 프로 받았습니까 60% 받은 겁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동작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제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을 옆에 바로 계시는 동작값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옵션은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사전투표를 지속하게 되면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소를 반드시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옵션은 게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작하고 그것도 참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은 그냥 당일 투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면 자리세 받아가지 않습니다. 사전투표하면 할수록 사전투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는 뭡니까 조작을 더 많이 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통행톨게이트에서 차가 통과할 때마다 세대당 한 대를 훔칠 거냐 네대당 한 대를 훔칠 거냐 그 표를 다 모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게 다 대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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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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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나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와 당선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사전투표하면 왜 이런 표를 빼앗기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가 진짜 선거가 아니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훔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개탄스럽습니다 hj킴님 저도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